지금 소리 들어보셨죠? 상당히 시끄럽게, 아주 힘들게 숨을 쉬면서 자고 있는 상태인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목구멍이 막히는 소리를 내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또 보실게요. 이걸 보면 혀를 잡는 거, 호골이 베개, 하악을 잡는 거, 코에 관련된 제품, 술을 한잔했다, 저녁 늦게 먹었다, 운동을 좀 했다. 이처럼 내 순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요란하죠? 자, 그러면 아까 55점짜리 자, 요거 봅니다. 제일 시끄러운 곳 무슨 소리죠? 희한한 소리죠?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숨이 들어갈 때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숨이 나올 때 코로 못 나가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이게 입이 살짝 벌어져 입으로 내뿜는 소리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목젖 연구개가 늘어져서 코로 숨이 나가지 못하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후 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후 후 후 자 지금 이 상태에는 점수는 55지만 몸은 전혀 없고 코우리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하고자 하냐면 바로 요거 요거입니다. 요거는 혀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혀를 잡아주기 때문에 혀가 목구멍을 누르지 않아서 숨이 아주 잘 들어가죠. 나오기도 잘 나오는데 코 뒤쪽이 막혀서 코로 못 가고 입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후 후 이 소리를 잡기 위해서 또 연구 중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 약간 신경이 쓰일 뿐 코골이나 무읍이 발생하는 것은 완벽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요 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 이거 보면 요것만한 거 이게 바로 매너가드를 하고 잔 거거든요. 매너가드 어떤 건지 아시죠? 요거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혀를 잡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걸 했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보실게요. 후 후 후 후 후 이것도 후 후 입으로 뽑는 소리가 훨씬 크죠. 후 하지만 코골이는 후 없어요. 또 한번 볼까요? 후 후 후 이것도 후 후 후 후 후 후 또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쪽에 보면 여긴 좀 시끄러운 큰 소리가 났죠.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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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새벽 3시 반 무렵이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때냐면 렘수면 상태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렘수면일 때는 혀가 더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가 드는 렘수면이 되어서 혀가 늘어져도 잡아주지만 얘는 혀가 늘어지는 것까지는 못 잡거든요 턱을 잡아줄 줄이지 그래서 그냥 턱만 잡아서 혀가 약간 늘어져도 괜찮을 정도 수준까지는 이걸로도 충분하고 혀가 늘어져서 턱을 당겨도 이렇게 온다면 혀가드가 들어가야 좋습니다 물론 바이오가드도 이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자, 렘가드와 바이오가드에 다 이 혀가드는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본인의 수면을 셀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